안녕하세요 사신지옥입니다. 이번에 갖고 온 스크립트는 바로 어... 위에는 무시해지세요 어세신 스크립트 글 명령은 없습니다. 웅크릿이 발견된다구요 스크립트 신청작은 555번 제작품입니다. 한번 봐보도록 하죠 불법 수정과 불법 공유는 신고 대상입니다.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까 채팅이 좀 이상했죠 이게 좀 불러면서 오류가 있어요 테스쳐 깨짐 좀 깨짐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웅크릿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웅크릿이면 이렇게 신속과 투명화가 생긴데요 그리고 웅크릿을 해제하면 흰 버프가 1분동안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투명화는 1이고 신속은 10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해제하면 이렇게 바로 흰 버프가 생깁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글로그는 공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